한국의 이야기꾼 시대의 지성 향년 89세로 별의되다 이여령 초대문화부장관 소천 이여령 교수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여령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원래는 무종교였으나 2007년 7월 온누리교회 하영저 목사에게 세리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했습니다. 시대의 지성지다 이여령 초대문화부장관 소천 문화부초대장관을 지낸 이여령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석적교수가 암투병 끝에 26일 향년 89세로 소천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여령 전 장관이 숙환위로 소천했다고 이날 밝혔죠. 1933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한 고인은 문학평론가, 언론이,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대표 석학이자 우리시대의 최고치성으로 불렸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신설된 문화부 초대 장관이었으며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했죠. 고인은 부여고를 나와 서울대와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60년 서울신문을 시작으로 1972년까지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의 논설위원을 역임하면서 당대 최고의 논객으로 활력했으며 1972년에서 73년에는 경향신문 파리특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66년부터 이화여대 강단의 선 이후 1989년까지 물리대학 교수를, 1995년부터 2001년 국어국문학과 석자 교수를 지냈으며 2011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됐죠. 20대 초반에 문단 원로들의 본의의식을 질타한 우상의 파괴를 1956년 한국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하며 평단에 대비했는데요. 문학의 저항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역사람으로써 문단에 커다란 반영을 일으켰습니다. 고인은 6.09대 문화공보부가 공보처와 문화부로 분리되면서 1990년 출범한 문화부의 초대 장관에 임명됐죠. 문화예술인으로는 처음으로 문화부를 이끈 고인은 국립국어영구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 전통공방청 권립, 도서관 업무 이관 등 4대 사업으로 문화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88서울올림픽 개표의식 대본을 집필했던 고인은 개막식에서 군롱새 소년을 연출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조시, 영전에 바치는 질경이 꽃 하나의 의미로 추모하고, 국가장의 유족 측 장려위원회도 이름을 올렸죠.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서 흙 속의 저 바람 속에를 비롯해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것이 한국이다, 세계 지성과의 대화,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 디지로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생명이 자본이다 등 수많은 저서를 편했죠. 그는 디지로그를 통해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세상을 말하며, 비빔밥과 같은 우리 문화와 정서에서 조화의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인은 또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출간하면서 저술활동 50년 만에 새로운 내면을 드러내기도 했죠.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하다 개신교 신앙을 갖게 된 딸 이미나씨에게, 닥친 암과 실명위기, 손자의 질병 등을 겪으면서 하용정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소설, 장군의 수염, 황각의 다리, 희곡, 기적을 파는 백화점, 세 번은 짧게, 세 번은 길게 등 소설과 희곡, 시집 등도 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17년 암이 발견돼 두 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항암치료를 받는 대신 저서지필에 마지막 힘을 쏟았죠. 호인은 자신을 이야기꾼이라 칭하며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를 탐구하는 마지막 저작 시리즈, 한국인 이야기 지필에 몰두해왔죠. 열두 권위로 계획된 시리즈 중 지난해 2월 첫 권인 너 어디에서 왔니를 출간했는데요. 이 책에서 호인은 생과 죽음이 등을 마주댄 부조례한 삶, 이것이 내 생명의 화두였으며,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죽음 아닌 탄생의 이야기를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1987년 별세 한 달여 전 가톨릭 신부에게 물은 24가지 질문에 대해 고인이 자신의 관점으로 답한 책입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한국문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죠. 유적으로는 부인 강인숙 영인문학관관장, 장남 이승모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차남 이강모 백석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고인의 장려 이미나 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지역 검사를 지냈다가 2012년 위암 투병 끝에 소천했습니다. 이미나 목사의 전남편은 바로 정치인 김한길입니다. 이혜령님의 빈손은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이 마련되며 유족 측은 5일간 가족장으로 칠 계획입니다. 이혜령 교수님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